결국 나는 확 넘어가 버렸지 얼마나 매혹적이었는데 그 사람 내 평생 그렇게 나를 황홀하게 해준 사람은 없었어 키스 한 번에 천국에 온 것 같았다니까 저를 한순간 휙 넘어가게 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코백이에요 바느질 수다처럼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이제 수다를 떨어볼까 해요 저는 참 운이 좋게 디자이너였었지만 IMF 때 패션 에디터가 돼서 컬렉션을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한 걸 보게 됐어요 항상 프라다에서 너무너무너무 예쁜데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백들 루이베똥의 모노그램이 너무 멋있는 남자백인데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는 가죽백들은 그렇게 멋있지만 너무 무거워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죠 물론 금액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혁신적인 가방들 런던의 컬렉션장에 모두 다 자기 얼굴이 박혀있는 에코백을 들고 왔어요 그때 그 신선한 충격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에냐 힌드마르치의 에코백이었어요 지금은 가로수길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젊은 세대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온갖 모든 브랜드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에코백까지 만드는 그런 에코백의 시대가 됐어요 에코백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코백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천가방은 있었어요 국물이 새어나오던 도시락 천가방 말 그대로 신발 가방이었죠 실내와 가방이었던 에코백은 1997년도에 에냐 힌드마르치가 자연 운동가하고 손을 잡고 만들면서 에코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냐 힌드마츠는 영국을 대표하는 가방 디자이너예요 굉장히 펑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가죽백들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녀가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건 알았지만 플라스틱 공장 사장의 딸인 건 몰랐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에코백을 만들었을 때 그 에코백에 암납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했었죠 플라스틱 공장 사장에 따르긴 하지만 자연 환경을 지지한다는 차원으로 암납 플라스틱이라는 에코백을 만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전 세계의 히트를 치면서 에코백의 인기가 솟아오르게 됐죠 저도 지금은 에코백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가죽가방은 거의 들고 다니질 않아요 점점 가벼운 에코백을 선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에코백이 종류가 너무 많아지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저의 에코백들을 한번 소개해 줄까 합니다 이거는 첼시에 있는 첼시 마켓의 에코백이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제가 두 개를 샀어요 이거는 에르미따아쥬 미술관의 샵이 되게 예쁜 게 많은데 거기에서 산 마티스 거예요 무거운 백을 들면서 가로로 이런 에코백을 메고 다니기도 했어요 이건 테이트모던, 연던 테이트모던의 에코백 이거는 V&A, V&A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솔리드 컬러도 예쁘고 패턴도 예쁘고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찬 디올이 사랑했던 하운드 투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V&A라고 내셔널 포트레이 갤러리 여기에 역대 왕들이 다 있네요 이거는 미국의 홀푸드라고 제가 좋아하는 슈퍼마켓인데 홀푸드의 에코백이에요 이거는 파리의 프랑스의 레제 뮤지엄에 레제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블랙 옷이라던가 청바지에 화이트 셔츠 굉장히 심플하게 입어도 예쁘고 꼼데기 아라송이라던가 꼬르소 꼬모풍의 그런 아방가르드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서 이런 걸 하나 매줘도 굉장히 멋있을 수가 있죠 이게 컨텐츠인 것 같아 이 원단 쪼가리 가방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신발 가방인데 이렇게 하면 레제 가방이 되는 거야 참 재밌지? 이거는 네이스포드 영국의 네이스포드 농장에서 만드는 에코백이고요 요즘에 제가 즐겨 들고 다니는 거기는 하는데 딱 이 사이즈가 굉장히 특이한 사이즈예요 에코백인데 보통은 이렇게 길거나 하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아주 작아서 들고 다니기가 편해서 여기다 옴한 걸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사라 넬슨이라는 영국에 있는 그레스미어에 있는 진저브레드집에서 만드는 에코백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이걸 들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에코백이 있는데요 제가 예쁘게 들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짠 단짠 달고 짜면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비싼 실크 스카프를 매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구찌의 이런 실크 스카프 혹은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에도 얇은 스카프들 있잖아요 그런 스카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매준다거나 이게 뭐 여기 있네요 그리고 네이비 톤이나 화이트 네이비 내추럴 톤이라던가 그런 데에다가는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스카프 같은 것들을 딱 이렇게 매주고 다니면 예쁠 것 같고요 스트라이프 옷을 입는다 마린룩을 입었다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또 네이비 톤이나 컬러풀한 것들을 이렇게 매주면 좋기도 하겠죠 사실 에코백은 홍보대사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베네핏이었어요 베네핏 화장품에서 에코백 같은 백이라던가 파우치백 같은 것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화장은 안 하는데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브랜드가 홍보가 됐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홍보 대사 걸어다니는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이죠 그리고 에코백은 자기네 브랜드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여보란 듯이 넣어도 창피하지 않아요 가죽에 루이비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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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사람들이 창피할 수 있지만 에코백의 브랜드명이 들어가서 창피하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첼시 마켓에 갔을 때 에코백 데일스포더에 갔을 때 V&A에 갔을 때 에코백 뮤지엄이라던가 마켓이라던가 여러 장소에 갔을 때 그 에코백을 사다 보니 이 에코백들은 저의 기억의 단편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에코백을 모으고 하다 보니 우리 모스가든에는 어떤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어다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백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건 이번에 런던 페어까지도 갔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모스가든 시리즈였는데 이런 패턴을 개발해서 케이페이퍼도 같이 판매할 예정이에요 이건 다 동대문 원단이에요 린넨 이거는 도돌 도돌한 시어사커 여름에 들어도 예쁘고 데님이나 그런데도 예쁘지만 코스라던가 헬무트랭이라던가 질샌더 같은 옷에 입어도 아크네 같은 거에다가 들어도 되게 예쁘고요 앞으로도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 볼까 해요 가방이면서 멋진 가방이지만 부담스럽지도 않은 아주 독보적인 아이템 같아요 여러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어울릴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돈을 투자해도 나를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에코백으로 한번 여쭈을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백!